놓치지 마! 자 김보경 어떤 플레이를 할까요? 내주고 받으려고 했어요. 하지만 오른발 갑이 안 나오죠. 어 위험해요 양도했어요. 아 최여진 최여진 최여진. 다가올까요? 최진 이해웃습니다. 최진 이해웃습니다. 유빈이 낚아챕니다. 경인 경인 경인. 받아. 받아 좋아요. 김보경 김보경 갑니다 김보경. 자 김보경 골 달고 하지만 벗어납니다. 이야 이해정을 떨구기는 쉽지가 않죠. 기적이 일어날까요? 오늘 만약에 액저리스타가 이대로 경기를 끝내면 시즌2에서 최초로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 짓는 팀이 나오게 됩니다. 오케이 우리꺼. 우리꺼. 이야 자 우리 시즌1의 이영표 감독님 탈락팀이었거든요 그렇죠. 집중해 집중. 올라가 올라가 니리들 올라와 그냥. 골킹 골킹 올라가 탑골 올라가. 이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탑골. 자 FC 탑골 한 골이 절실하게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. 파이팅. 집중할 수 있어. 탑골 할 수 있어. 유빈아 파이팅하자. 오케이. 유빈아 너한테 시작되고 나서 시작되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마. 골만 보고 차. 집중해 집중해 집중. 자신있게 자 자신있게. 골킥이 공격의 시작점이 됩니다. 아 이게 저. 할 수 있다. 살렸어요. 자 바다가 뒤를 마치고요. 앞으로 상계로. 가. 바다가 뒤를 마치고요. 자. 아icblo은. 팩이야 아아!!! 아아Acc그리 아아ICE Charles. 아dag아sz. 아이팩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weiß으아아아아 아 tense 킬로 초기를 했지만 놔줬으면 어땠 случа. 아 좀 더 침착하게 잡아놓고 줘서 쓰면 슈팅을 때릴 수 있었는데. 민아야, 민아야, 민아, 민아, 괜찮아. 선수들 많이 뒤쳤을 텐데 마지막 팀을 짜내고 있습니다. 천천히 만들어가면 됩니다. 35초 남았기 때문에. 이야,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. 탑걸 하나 만들어주세요. 탑걸 한 골만 넣어주세요. 제발, 제발. 자, 자, 기회 있어, 기회 있어. 가자, 가자.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앞으로, 앞으로. 자, 이혜정 수비 좋아요. 정혜인 센스 있게 살려내고 김보경. 김보경, 김보경. 아, 김재환. 차분해야 돼요. 천금 같은 승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. 아, 체리나 다가가줘야죠. 체리나. 컷어내는 정혜인. 아, 왜 안 넣어? 아, 야, 왜 안 넣어? 자, 핀보경. 슛. 자, 체리나, 체리나. 아, 체리나. 다다. 다다. 아, 아. 아, 아. 그래, 그래. 다다. 아, 마우창. 아, vara아아. 아, 아.